잠시만 왜냐면 무리한 부탁 좀 드릴게요 아우 그 사이 두 곡의 땀이 이렇게 나는데 사실 그 금방울 콘서트인데 원래 코러스도 있어야 되고 백댄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작비가 다 의상에 들어가는 바람에 백댄서도 없고 코러스도 없는데 앞에 4분만 한 분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앞에 4분만 다른 분들은 내려가셔도 되고 4분만 남으셔가지고 다음 우리 금방울 씨의 백댄서 딱 한 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괜찮아요 영상에는 금방울 씨와 보디가 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금방울과 친구들 마지막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즐기라고 했잖아요 함께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울 씨 준비됐나요? 백댄서도 준비가 됐습니다 아유 진짜 편한 목장으로 나오네 이제 막놓고 도르려고 막놓고 도르려고 얼마나 편해 아까는 세 번째 무대는 숨도 못 쉬었는데 이번엔 막놓고 숨 쉬어도 됐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금방울과 보디가 돼 마지막 무대 금방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루이 되어 주께요 여성의 정신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하며 예쁜 달친만 속해줘요 내 인간 침대가 필요없다 언젠가 오신 것대로 내게로 데려와요 달아내지 않게 여태가 서서 여태가 멀쩡합니다 못 참지 말아요 너 어제 여태가 진짜로 欲しつけてよろしいのでも 君にいたじゃんけど もう騙してなんかあってよ 根改靭だよ くっちんективにizer着いて させずかと もう細かく見える してきたら したら 想い出ない あるまじさんは 答えようけど しましり Mobile してるのに 心 Orthodoxを 내가 당신의 욕락 너의 욕락이 멋진 당신의 숨에 앞머도 거짓말에 여신들의 욕락 여전히 멋지 않게 나 혼자 터치지 마요 신가스에 영원히 지지 않게 꽃이 새해 역시 눈대요 꽃이 새해 역시 눈대요 아니 윤진 씨는 어디 가? 이리 와 우리 살 빼야 되잖아 우리는 굶어듣죠? 불만 먹어도 살찐 나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불만 먹으면 살자 노래야 빨리 다음에는 이제 암으로 파티 갑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뻐하는 동생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기 왔어요 잘 들어 자고 싶어서 생각나는 애완과 영원히 소원으로 상상 같은 아크라이너 세상에 세한 자신에게 신경을 마차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이제는 쉬운 거야 한 머리number 한 머리어 I don't know 인생이야 불 속에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봄이란 맘에 하던 시간이 없나 가지 않지 그 말을 못해서 날 쏘자 살았고 지나갔지 우측이 흐리무시면서도 슬웠던 행복이야 나의 내 숫자 맘에 비춰 나 수빛빛빛빛으로 가면 이제는 더 이상을 뿐이야 와사비 한 번씩이나 우연히 내 빛이 여름은 샷에 하시게 띠린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이만 보기만이야 가라올 사랑도 용지 않아 아아 I'm more I'm more I'm more I'm more 슬픈 밤의 행복이야 나이는 진짜 마음이 빈지 아주 믿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여며 왔다가 한 번에 있을까 견뎌는 빛은 결혼의 사태로 아주 믿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이라 뿐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들을 역시 만나 I'm all in a dream I'm all in a dream I'm all in a dream 골갑 연습했어 안했어? 했어? 안했어 골갑 안했어? 들어가 미안해 네 우리 김윤진 댄스팀 이거 아시죠? 태블데이스 박수 한 번 맞추세요 아니 병철이 오빠 때문에 내가 즉석으로 진짜 백댄스 한 거야 연습 1절도 안했어 아니 1초도 안했어 여기서 진짜 죽음으로 어디 가서 병철 놓고 오줌 놀러 갔나? 재밌죠?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우리 골갑 오늘 저 노래 작사 작곡 해줬던 선생님분들이 두 분은 청주 아가씨랑 매맥곡 노래 작사 작곡 해주신 선생님들이 오늘 강원도에 가셨어요 심사 때문에 근데 우리 골갑 이제 이 집 앨범이 골갑이거든요 노래 제목이 근데 골갑을 작사 작곡 해준 선생님이 늦게 오셨어요 우정덕 선생님 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잘생겼죠?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다 잘생긴 남자들 밖에 없단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우정덕님 작사 작곡의 골갑 마지막 골갑갑입니다 이게 골갑옷이에요 절대 펴놓으려고 입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골갑옷이에요 아니 우리 작가님 유튜브 찍은 거 있는데 그죠? 틀어주세요 아마 vambo 샴干지로 고수오리 technician 샴干지로 고수오리 мин츠고 Felix 샴干지로 고수오리 잴 аг응 activated 손라 y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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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트사고 최고예요. 차분할 때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. 이분들 덕분에 믿고서 우리가 콘서트를 한 건데.